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테입니다 이번에는 유노트럭2에서 스카냐 T를 가져왔어요 누노 T가 아니라 스카냐 T에요 이 트럭은 스카냐 본의형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짓 2000년대 중반까지 생산된 트럭으로써 이게 단종된 이유는 당연히 유럽시장에서 이런 배불뚜기 트럭이 안팔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쉽게 단종된 트럭인데 제가 왜 이 트럭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몇 달 전에 어느 시청자분들이 분이 영상 댓글로 스카냐 본의형 트럭이 있다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했더니 시청자분이 그걸 한번 몰아달라고 하셨는데 이제서야 몰게 됐네요 거의 몇 달 전 약속인데 이제서야 몰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진짜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이 뒤에 트레일러에 엔진오일 18톤을 실었고요 이 엔진오일 18톤을 마르세유에서부터 네온까지 한번 운송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좀 제가 운전을 하면서 까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택시기사부터 해가지고 이스카니아 트럭을 보면서 현대기아차가 또 까고 싶어졌어요 진짜 이번에는 그 두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뤄보기 전에 이 트럭 스펙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이 트럭이 달린 엔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엔진은 유로보 500마력짜리 V8통 엔진이 달린 트럭이에요 네 자 역시 이 트럭이 거진 2000년대 중반에 단종된 트럭이다 보니까 유로보 5를 쓰기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로보 엔진을 달고 나왔고요 미션은 제가 많이 애용하는 스카니아 14단 미션 중에 기어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샤시는 6X4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8톤의 화물을 싣고도 거뜬하게 뭔가 좀 힘차게 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화물 운송이 좀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트레일러 안정성을 낮췄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트럭 스펙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고양이랑 함께 한번 달리면서 썰을 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했다고 했죠 카풀 없애라고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택시기사분들 욕 오지게 처먹었죠 네 제 생각에는 왜 택시기사들이 왜 욕을 처먹느냐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잖아요 운전도 개같이 하고 인성도 더러운 택시기사랑 만날 때도 있고 가끔 죄수없은 범죄자도 만나고 별의별죄를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좋은 택시기사도 있어요 이야기도 잘해주는 택시사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제 자동차를 가지기 전까지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을 때는 택시기사가 그래도 좋아 보였어요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으니까 나는 근데 막상 운전대를 잡고 나니까 택시기사들이 아주 개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호루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선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 기회를 너무 많이 펼쳐서 그래요 뭐 양보 운전 안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고요 그건 나도 가끔 가다가 인성질을 시전할 때도 있어요 네 웬만한 양보를 해주는 입장이지만 가끔은 빡치면 인성질을 시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왜 이제 운전하면서 택시기사에게 가장 빡치는 점이 한 가지 그랬어요 바로 어떤 점이냐 이렇게 차선을 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대형차도 아니고 대형차 버스도 아니고 차선을 이렇게 물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지 마음에는 이렇게 차선을 물고 다니면 차선을 빨리 빨리 바꾸고 함부로 추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좀 좋게 생각을 하자면 그냥 자기의 차선을 빨리 바꿀 수가 있어서 나쁘게 생각을 하자면 추월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차선을 물면서 운전하면 그 옆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요 택시랑 박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거의 택시기사분들을 보면은 다섯 대 중에 세대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죠 새벽에 보면은 다섯 대 중 세대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새벽에 엄마를 이렇게 일터에서 모시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요 그리고 너무 세게 달리다 보니까 차단병도 못하겠고 워낙에 난폭운전도 하고 여러가지 기행을 펼치니까 택시기사가 시위를 시위를 하잖아요 이번에 카풀 때문에 그냥 욕을 오지게 처먹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직업에 귀천이 생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고요 그 직업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예의가 없고 개같기 때문이죠 솔직히 다른 나라를 생각해보자면 일본 일본을 생각해봅시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그래도 좋은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서비스도 잘해주고 난폭운전도 안하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 운전직들이 하찮게 보이겠어요 운전을 개같이 하고 서비스도 불친절하기 때문이죠 하는 짓거리들이 맘에 안 들어 보이니까 직업에 귀천이 생기는 거고 그 직업이 하찮게 보이는 것 뿐인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택시기사분들이 좀 잘하기 예의가 바르고 운전도 좀 똑바로만 해봐요 이번에 시위 나갔을 때도 욕 안 처먹었을 거예요 욕 덜 처먹었을 겁니다 욕을 안 처먹었을 거야 근데 택시자분들이 여태 하는 짓 때문에 시위를 해도 욕을 많이 처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는 거에 바빠가지고 아무튼 직업에 귀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직업군들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느껴진다는 게 어 제 생각이에요 제발 정신으로 차렸으면 좋겠네요 어 언제는 몇 년 전에는 버스 그 법 있잖아요 법 바뀐다고 또 지랄했었고 어느 날에는 LPG가 폭등했다고 지랄했고 참 매번만 지랄하니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발 적당히 좀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아주 거창하게 네 짓을 했네요 자 다음 타자 현대 유슈퍼 에어로시티 자 제가 이 현대 유슈퍼 에어로시티는 저번 OMSI 영상에서도 대차게 깠었죠 네 뭐 외부 디자인은 보면은 어 그 전면에 크롬 하나 바뀐거랑 뭐 안전사양 추가된 것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게 깠어요 특히나 내부 모습은 바뀐게 단 하나도 없다 네 하차별 말고 바뀐게 없다 이거예요 진짜 진짜 스카니아도 이렇게까지는 안오려먹어요 어느 타 유럽 브랜드들도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내부 인테리어나 운전석 안오려먹고 바꿨습니다 좀 새롭게 보이라고 자 일단 스카니아 예를 들어 봅시다 스카니아 PRT 시리즈 네 자 트럭 딜러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스카니아 4시리즈 이후에 다음 세대인 PRT 시리즈 네 자 예를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맨 처음 나온 게이판이랑 운전석 디자인이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로 바뀌었고요 자 게이판이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바뀐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스트릿 라인 때 이렇게 바뀐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카니아가 이 트럭을 한 15년 가까이 생산을 하면서 내부 디자인을 무려 4번씩이나 바꾸고 그걸 옵션물으로 팔아먹는 등 네 디자인 내부 디자인을 자주자주 바꿔왔어요 반면 현대차를 생각해보면 특히나 현대 유슈파의 어로스키 자 그 디자인을 도대체 몇년동안 운영하는거죠? 무려 아유 잠깐 월호텍 월호텍 업데이트 몇년동안 운영하는거죠? 자 10년입니다 10년 11년 다 돼가죠 이제 11년 11년 다 돼갈거에요 자 어 뭐 이게 상용차라서 이런 디자인을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심지어 유럽 상용차 메이커들도 내부 디자인을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죠 예 이번에 이번에 신형 MP4 벤츠로 내부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출시된지 몇년도 안했어 5년 6년도 안됐는데 벌써 바꾸고 있어요 벌써 바꾸고 있더라구요 무려 개입하면 어떻게 바꾸느냐 태블릿 마냥 전자식으로 다 바꿨어 디스플레이식으로 근데 현대동차는 아직까지 어 국밥집에 깍두기랑 배추김치처럼 우려를 먹고 있다는 거에요 어 제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대차도 좀 내부 디자인을 바꿔서 어 어 버스기사분들 눈도 좀 즐겁게 해주고 그 버스 덕후들 눈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많이 팔린다고 너무 우려먹지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스카니아도 2000년대부터 어 시형 스카니아 나올 때까지 어 무려 4번씩이나 어 무려 4종류나 어 디자인을 바꿨단 말이에요 어 제발 상용차 시장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좀 적당히 우려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번에 일렉시티도 나온 거 보니까 어 그 저상버스 예 유슈퍼 에어로치 저상버스 운전석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더라구요 이걸 보고서 우리는 어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일렉시티라면 좀 일렉시티답게 어 좀 뭔가 테크놀로지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게 없어요 혁신이 너무 없다 아무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뭐 그렇다는 거죠 뭐 그건 그런거죠 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 그 OMSI2 시청자분 중에 이제 한분이 OMSI2 현대 유슈퍼 에어로시티 2018년형 개선령을 가지고 그 뉴 CNC맵 123번 노선으로 운행을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적으신 분이 있었는데 어 그것도 다음주까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번주에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하네요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제가 하루종일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일 좀 다니게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네 못찍었어요 이게 123번 노선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1시간이 넘는 분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을 외우고 어 운전을 해보고 그러는 것까지 제가 해보거든요 요즘은 아예 깔 이려고 근데 그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까는 시간도 좀 바뀌었고요 회사가 막 빨리 끝나면 6시에 끝나고 늦게 끝나면 7, 8시에 끝나니까 어 그래서 그런거에요 제가 다음주에는 그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오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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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를 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대충 저렇게 썸네일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보자고요 제가 제가 근데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린다는거 아니에요 다행히 아제라라고 하는 편집자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영상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은 아제라가 하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오더를 내려주다보면 알아서 하니까 그나마 영상 올리는 기한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수익금은 아제라의 것이 됐어요 아제라꺼의 플러스에 제 월급을 떼어주고 했거든요 뭐 솔직히 편집자가 고생이 많죠 어 뭐 하나 잘못되면 맨날 화내 그렇기 때문에 자 아제라가 그래도 편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제라라는 친구가 편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못 올라오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영상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음 워선더 영상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네 다시 워선더 영상도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안 좋은데 이제 좀 돈을 벌면은 현재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선더 영상도 좀 기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오지게 까는 것부터 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아무튼 운송 잘 끝냈습니다 자 일단 운송은 잘 끝내봤고요 중간에 이제 끝에 화물을 낼 때 내기 걸려서 그렇죠 네 그때만 빼면은 잘 운송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슬슬 울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찍는 주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짧게 짧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뿅